지금 보내주는 사진들을 나 대신해서 할머니께 좀 보여드리고 와주를 해요? sorry, 마더. we zijn gesloten. 아, 저는 얀. 얀의 친구예요. 얀의 팬. 오, jij bent 얀의 친구? wat leuk! 아angenaam kennis te maken. kom binnen, kom binnen. 제가 네덜란든 말을 잘 몰라서요. 근데,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할머니한테 얀 친구라고 얘기하면, 진짜 맛있는 와플 구워주실 거예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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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구워준 와플하고 닮았다. 고원공원과 닮았다, 내게 장난achingbot은? 이게 een magemonster. 허? 이건 낙지를 먹는 건데요. 낙지를 잘 모르시겠다. 갯벌에 사는 건데, 문어 같은 그런.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한국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해산물이에요. 얀도 처음엔 징그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잘 먹어요. 양 한국사람 다 되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당장이라도 돌려보내버릴까요? ik heb geen idee wat ze zegt maar ze zal het wel goed bedoelen 아, 양 zou een meisje ontmoeten en Lovie heet ze geloof ik heeft het jullie nog ontmoet? 뭔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Nederlands을 잘 몰라서요 ja, ben jij misschien dat meisje? 진짜로, 차라리요 얀을 당장 돌려보내버릴까요? 할머니가 얀을 그리워하신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아직 그녀를 만나기 전이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아직까지 얀한테 그녀가 수혈이 올 거란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말만 통한다면 정말 묻고 싶어요 이 감정이 뭐죠? 그 태국인이 보낸 문자를 숨기고 텔레비전에 출연시키려고 했고 양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배와 사귀기를 바랬던 정남이 오빠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었는데 저한텐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고 이 감정 독해는 변명인 거죠? 하영이네? 정남이 오빠에게 문자가 왔었다고 한 수요일 2시 똥냥꿈 연정이라는 이름을 그녀가 방문 예약을 했음 오늘? 저, 저, 저기요 연정씨 그쪽 이름이 연정씨가 맞나요? 러브라는 뜻을 가진 한국 이름 성은 잘 알 수 없지만 맞습니까? 네 이한, 찾은 거야? 그녀가 맞어? 어어 아, 예 치셨던 분 맞죠? 예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 내가 아는 양반이야 아, 이거 단골이니까 알겠지 아, 단골이지 아, 누나 여기 웬일이야? 아, 나 이거 밴드 말추려고 왔지 이 똥냥꿈 여기가 내 단골집이거든 원래는 지난주에 오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못 왔어 아, 이 집이 잘하는 집이구나 엄청 까다로운 여자야, 누나가 뭐, 누나 단골이야 뭐 아니, 그나저나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연정인 거? 이거 이 손목에 팔찌요 만두야 내가 서양 남지한테는 먹히는 얼굴이었던 거니? 이응을 하트로 그렸대요 연정이니까 하트가 두 개 그리고 이 하트의 높이 차이랑요 여하고 니은 지읏하고 어는 지워진 거고요 뭔 소리야? 아유 글자가 지워진 건 맞는데 원래 써있던 건 똥냥꿍인데 똥냥꿍이요? 아, 이 가게 개업 3주년 기념으로다가 단골들한테 다 나눠준 밴드예요 꿈하고 야하고 미음 지워지고 꾸도 지워지고 그 하트는 잉크가 아니라 플래스라서 남아있는 건데 연정이 아니었구나 사랑도 아니었고 자, 아, 그럼 뭐야 익수의 추리는 다 틀린 거였어? 뭐가요? 어, 익수야 아유 야니 찾는 그녀가 연정이 아니고 그 밴드 하트 있잖아 그게 똥냥꿍이래 아유 어, 사랑 씨 아유 저 두 분 사귀기로 아유 하하하하 핸드 tymp 에우 어어 까친가봐요 쪼 정 tram 주소 이수씨를 이태원에서 못 만나고서 마음도 울적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덜란드 그 아플집을 다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야니 있었죠. 그랬구나. 근데 그날은 야니 사랑씨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야! 그러니까 그날은 그녀가 머리를 묶었어? 짧게? 머리를 아예 잘랐어도 알아봤어야죠. 저는 사랑을 찾을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냥 그녀라는 환상? 환상 같은 걸 갖고 있었나봐요. 그런다고 진짜로 떠나는 거야 네덜란드로? 사랑을 찾았잖아요. 찾았나? 못 찾은 건가? 찾은 건가? 헷갈려. 그래 나도 뭐 사랑 모르겠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근데 우정은 찾은 거 아니야? 아닌가? 이게 뭐예요 형? 정없게. 정탈형은 이젠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네요. 한국사람 다 됐어. 형. 나 진짜 그녀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정남이 형은 다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콕백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영이 말로는 잃어버린 초심을 찾으러 갔다고 하던데. 초심이요? 우리 후떡집에다가 불 한번 화끈하게 내보자. 네. 정남이 형. 내가 옛날에 씨앗호떡집에서 시드머니 좀 모았었는데 옛날 생각난다. 사라진 밀가루. 호떡. 씨앗호떡. 그래. 시드머니. 나랑 정남이 형이 처음 만났던 태권도장이 있던 곳. 거기 놀이터 옆에 호떡집이 있었어. 우리는 도장이 끝나면 항상 호떡을 사 먹었었는데 형은 커서 호떡 가게 주인이 되겠다고들 말했었어. 난 그때부터 살이 쪘던 거고. 주세요. 야, 잘했어. 잘했어. 야, 너희들 하나도 안 틀린 거 맞지? 네. 좋았어. 형이 약속대로 호떡 하나씩 준다. 야, 하나씩 바꿔. 야, 너는 근데 호떡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예. 자, 집에 잘 들어가. 감사합니다. 밥만 먹어. 잘 가. 씨앗호떡인가 봐요. 이거 맛있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씨앗호떡이 아니라 펄슈가가 들어간 씨앗호떡이거든요. 펄슈가? 펄슈가는 벨기에식인데. 이거 한 10만 개만 줄래요? 호떡 심반게 구웠다가 진짜 호떡집에 불나게 생겼네. 나니까 형 찾은 거다. 맞지? 여긴 또 뭐하러 찾아왔어? 나 네덜란드로 돌아가려고요. 그래도 가기 전에 형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 뭐 연정인지 사랑인지 너가 찾던 그녀는 어떡하고? 나 이거 먹어도 되죠? 아니. 응? 내가 새로 구워줄 거거든. 너니까. 기다려봐. 뜨끈, 뜨끈하게. 자, 먹어봐. 이야. 이거 한국식 와플인데. 아, 어떻게 한 보니까 또 이거 약간 와플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 맛있다.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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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네덜란드에다 전파하고 싶다. 어, 그래? 좋아. 어, 그러면은 9대1 하자. 9대1? 좋아요. 그러면 형이 9, 내가 1. 나는 내가 1이고 너 9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형이 나한테 기술을 알려줬는데 당연히 형이 9를 해야죠. 나는 너한테 와플 기술을 배웠잖냐. 그것도 제대로 된 벨기에 식으로. 너 구해. 저 차이나 카라라는 게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게 아닌데. 근데 야는 참. 그렇지, 형아? 아니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 준비됐나? 네. 이거 진짜 내가 아무나한테는 안 알려주는 건데. 너니까 특별히 알려준다. 왜냐? 나는 한국에서 너한테 배운 와플 기술로. 너는 네덜란드에서 나한테 배운 호떡 기술로. 우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정남이 형. 보고 싶을 거예요, 진짜. 아, 떨어져. 기름. 아, 호떡 탄다. 아, 호떡 탄다. 아니, 아... 그래도 안 올래. 에이. 아, 호떡 탄다. 아, 호떡 탄다. 아, 호떡 탄다. 예. 신경을 탑을 해서